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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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뭘 해볼까, 이번에는? 눈쟁이, 눈쟁이 포 아닌가? 제녀타!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녀타를 해야지. 눈쟁이 시청중이구나. 방송중이구나. 남는거 할께요. 여러분 적팀에 GDD가 있다는 것은 겐지가 나온다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아고래서님 번갈아가면서 라인. 아고 요즘 남는거에요. 요즘 라인 잘 안하시는거 같은데? 응? 아니야 많이 하셔. 모스트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계신데. 먼저 픽하세요. 디바! 바꾸래? 아고야? 라 소주 할까? 뭐 너가 편한 거 해. 니가 남는거 같아. 아야야. 던지 해야지.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간바르! 어 뭐야 빅헤드도 있었네. 고고고고고. 어이. 헤드님 겐지네. 헤드님 겐지네. 믿음직스럽지. 어제 눈댕이 만났어. 오케이 화물의 생명. 화물의 생명. 어어. 어. 자리야 자기 질리 빠졌고요. 솔져. 어. 내려왔다. 호그 내렸다. 호그 보좌. 호그. 아호그. 돼지 두루치기. 두루치기. 으악. 솔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오케이 루시오 개피 다운. 오케이. 아나 왼쪽. 아나 왼쪽. 아나 왼쪽 동굴. 왼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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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조화 들려줘 조화. 나 콩나물. 콩나물.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여기. 자리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오케이. 오 빅게드. 야. 야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개피 루시 개피. 어. 솔져 내가 볼게요. 아. 간다. 뒤에서 간다. 뒤에서 간다. 뒤에서 간다. 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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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콩나물 내꺼. 아 잠깐만.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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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싶어 저거. 아. 시끄러워. 아. 잡고 싶은데 저거. 아. 아. 저기요. 이거 화물 끄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화물에 3명. 오케이. 잡을 수 있었는데. 아니. 화물 꼭 3명 미려야되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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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로드옥. 로드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겐지한테 궁극으로 큰 그림도 그렸어. 겐지 궁극이 있는 줄 알고. 특히 방을 하겠지. 솔직히 아나. 아나. 오른쪽. 아나 반피. 아나가 반피. 아아. 아니. 지가 눈없어요. 저 학생이에요. 오케이. 아나 다운. 라인 개피. 라인 다운. 너무 외로워. 나이스 나이스. 맞다. 나이스. 나이스. 야. 초월해 겐지가면 꼼짝 못 할 것 같은데. 바로 밀어 버릴까요? 그이 뽕은 일단 없어가지고. 아. 어. 어. 괜찮아. 리슨은 바로 할게요. 일단 허물만 먼저 춥시다. 호그 아나 뽕 얼마 저기 아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나 뽕 얼마 빨리 치워 볼게 빨리 치워 볼게 어 루슈 루슈 따 아나 소멸치 빠졌어요 가자 이리치 이리치 가자 이리치 가자 아나 개피 상대 아나 진짜 개피 오케이 방벽까지 내려주고 야 갓굴했어 어 뒤에 호그 자리야 자리야 뭐야 이거 오케이 라이프 공 거의 준비됐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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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보자 호그 회피 철 있어요 목표 아 안돼 안돼 철 가는데 걸렸어 지금 잠깐만요 자리야 궁 있을텐데 어 호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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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궁 썼어요 아 예 자리야 궁 쓰고 라인 궁 라인 궁 라인 궁 좀 이따 막아 볼게요 상대 라인 궁 들어올거 같애 이제 뒤로 백 3분 남았고 자리야 궁 빠졌고 솔저 궁 빠졌고 비트 빠졌어요 비트 빠졌고 호그 궁도 빠졌어요 지금 뽕하고 라인 궁 있을거에요 아마 힝하고 망치 조심 오케 왕호 잠깐 기다려 쏠리더 개피 라인한테 주도 돼요 디바한테 줘도 돼요 맘에 드는 사람 주세요 야 괴차습니다 제가 2인분 에드리드 하자 상대 왕치 있어요 어? 라인 다운 라인 다운 상대 뽕 빼고 궁 없어요 그냥 조져버려요 솔져 오른쪽 위에 아 왼쪽 위에 왼쪽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호그 악! 솔져 뒤에 왼쪽 뒤에 DDD 솔져 DDDDD 어? 컴퓨터 사이 어? 어? 죽어버렸어 저거 재웠는데 누구지? 저거 라인이었는데 다시 깼어요 저거 한명 상대 이제 공 돌아올 타이밍 1분 30초? 일단 뽕 찼어요 저희는 한번 가자 상대 공 거의 다 찼을거에요 아나님 곳을 또 한명 자고 있어 가자 가자 깼다 깼다 자리아 실드 빠졌고요 왼쪽에 솔져 있어요 왼쪽에 목표 촬 오케이 목표 다운 상대 근데 자리아 궁하고 망치 있을거에요 라인 부주와 라인 부주와 라인 다운 오른쪽에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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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누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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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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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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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아! 루시오 솔져 솔져 왼쪽 솔져조져요 오케이 아 라인 라인 괴롭히지마 트레 잡았어 트레 잡았지마 트레 아니구요 트레 안잡았는데 트레 죽어 제가 잡았어요 호그 호구 호그다 루시우 루시우 그만 비벼 이놈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오지마라 이놈들아! 오른쪽에 메인 들어와요 메인 다운 메인 다운 좀 그만 좀 나와 얘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오지마 이놈들아 안 왔네? 오케이 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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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들어가 예? 딜러 딜러 잡아주시라 딜러 잡아드리라구요? 아니요 그 딜러에 힐 좀 줘 아 알겠습니다 딜러 잡아달라는건줄 나 너무 멸시당했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키보드에 익히만 믿고 계신 아 저 아나님한테 거의 위주로 붙여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적팀 딜러가 있으면 아나님이 나한테 힐을 줘서 잡게 시키는게 아니야 본인이 잡으러 가 저는 아나님 프리힐러라고 구슬 붙여넣는데 우리 아나님이 우리 힐이 아니라 프리 딜이요? 우리 아나님이 프리 딜 넣고 있어요 아 프리 딜이요? 내가 아나의 중 아니라서 우리 힐러들 프리 딜러 개무성 텐코까지 프리 딜 넣고 있는데 내가 데스 금메달일거라 확신합니다 데스 데스 몇 데스인데요 지금? 데스 지금 4데스요 나도 BJ랑 마리나 섞어야지 나는 2데스 너덜너덜해졌어 복종 아까 나한테 케찹을 줬다고 탄주하더니 데스 갑자기 말도 하고 주님 요즘 방송 잘 돼요? 어? 저요? 응 알아봐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맨날에 내 방송에 실수했잖아 아 예 나 진짜 미안해요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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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요 나 그거 나 진짜 밥잠 잃을때마다 나 진짜 계속 기억난다고 뭐 하셨길래 너한테 갈려가지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금 처음 봤죠? 나는 괜찮은데 네 이기면요? 아 전 그런 조건 안 붙이는데 아 저 프로팀 지원했는데 오늘까지 톰보 안 온 거 보니까 탈락한 것 같네 겐지 있다 겐지 겐지 아 겐지 정도면 머리 따면 되겠다 나 전제잡으러 위도우 같은데 저 뭐야 위도우 겐지 위도우 위도우 내가 잡을게 아 우린이 위도우 뽑았네 잘해요 저분 예 저분 원래 위도우 유주라서 위도우 아래있어요? 위도우 위에 야 끊어버리지 오케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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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얼 힝 저dz이야 죽었어 헤드 맞았어 바로 힝 힝 힝 와 이거 왜 어 라인이 앞에 있었는데 내가 표창 왜 마자 어 후후버 저쪽 뒤로 좀 탔 칠 아 저희 세 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 우리 하나 없다 위 어 라인이 혼자 라인이 혼자 안 되겠는데? 뒤로 빼야겠다 어어어어억 도망가는 강 다 왔다 나 딩키 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니게로 뒤로 쭉 라인이 없습니다. 못 막아드려요. 위도우. 위계네. 디범. 호그 라인 뭐야 위도우. 어. 뒤로 하대스? 아뇨. 원래 잘 하심 전부. 뒤로. 뒤로 쭉. 원래 위도우죠.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2층 겐지? 이거 뒤에 빠져서 재정비해야겠는데? 옥상 겐지? 어 이 아나님 아나님? 위도우 개피? 위도우 개피? 겐지 옥상? 아나 수면치 빠졌고 정면 나머지 오오오! 뽕! 뽕 날렸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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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좌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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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인 겐지님 붙여드렸어요 나 지금 끌려가지고 안돼 겐지가 어딨어 겐지가 어딨어 겐지안나 봐 콩나물 받아 화물이 붙어있죠 상대 뺐어요 맥클이 나왔어요 위도우 빼고 겐지님 구슬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힐질이 아니오? 여쭤만 앞으로 압박해도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노동 돌고 있어요 압박하다 황정합니다 오른쪽 방안에 호그 방안에 호그 1층 방안에 호그 저 겐지 한 대 겐지 한 대 1층 방안에 호그 1층 오른쪽 위로 호그 돌아와요 한 명 깨져요 한 명 잠깐 내릴게 내가 잡을게 호그 오른쪽 뒤로 들어왔어 2층 방 2층 방 호그 아 이거 베란다 좀 깨줘야 님들 아 이 ㅅ 루.. 루슈 2층 방 겐지 혹사 겐지도 2층 방 겐지도 2층 방 야 나와봐 라인뽕x2 라인뽕x2 어 뭐야 이거 아 개집안 피 많이 누운 것 같은데? 아 누웠는데 까비 같이 죽었어 야 뭐야 맥플리 잡은게 아니라 아나다 잡은거잖아 디바님 뺄까 비빌까요? 이거 빼요 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합류가 느림 일단 그냥 비벼줘 아 디바님만 시간 끌고 저희는 그냥 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안됨 합류하기에 잘 비비는데 잘 비비는데 시간이 안됨 시간 날들 시간 날들 와 좋아 포크 띄을 뻔했다 까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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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보죠 뭔가 굉장히 경쾌하게 띠띠띠띠띠띠띠띠 이 소리들 4번 막음 호그 그래 빠졌구요 트레이서로 바꿨어요 웨클이 아 제일깍데 하는거 보면 호호호호 트레이서 넘어왔어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잡았어 나이스 민들 이거 앞으로 가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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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바 호그 견지 Iggy 제발 견지 Hastas 견지 Espges 라인 보좌 아나 보좌 디바님 구슬 나이산 조사 어게 반난 깨자에요 아나님 조금만 케어줘 오게 저 아낄게요 저 저 sponsors킬 아낄게요 오오오오 나이스 견지 정면 어 여기 갈갈이lü 호우 갈갈이 왼촌방 님들 상대 라인공 익스 뒤로 좀만 빼요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겐지 부좌 겐지 컷 겐지 다이씨 빨리 아! 겐지 개핀대! 쏘리 쏘리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누가 졌다가 극딜 넣었어 누가 알아? 눈쟁이는 중간에 끼고도 화형같다가 다섯번 왔다고 그래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내가 우클링 남겼어 라인공 요번에 쓸게요 겐지끼리 반찬하였는데 그 사이에 있었어 내가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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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웠어 라인 보좌 겐지 보좌 오 우리 겐지 왼쪽 나이스 로드호그 왼쪽 로드호그 왼쪽 로드호그 왼쪽 초월 70% 초월 70% 겐지 반성 빠졌고 반병 저요 이거 잠깐 내릴게요 왼쪽에 호그 있어요 왼쪽에 호그 1분 10초 상대 들어올 타이밍이에요 겐지 뽕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뭐야? 누구 재웠는데 누구 재웠는지 모르겠어 석양 석양 초월 있어요? 초월 쓸게요 그냥 겐지 궁 잘 뛰어 겐지 개피 겐지 땅 루시오 우즈와 호그 호그 포장 상대 뽕 빠졌어요 뽕은 빠졌어요 겐지 반세 빠졌고 고고고고고고 라인 보좌 라인 보좌 라인 다운 호그 겐지 다운 호그 호그 보좌 겐지 죽었어요 루시 보좌 오케이 나이스 죽어요 고생 고생 수고 가다도 빨리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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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나올까 아 겐지가 나왔다 이걸 누네드가? 어 궁 없어 심지어 튕겨내기가 컸네 명중 packages 몇번 하셨려나? 수고하셨어요 상금? 상금? 어 상금 수고용